아우 무감아 수고 병이니? 응가 응가 안녕하세요 메이트인스타 한아름송입니다 내가 지금 등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런 소리 듣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뭐 진짜 빡치지 않아요? 지세를 흔들린 것도 없으면서 그죠? 저도 막 쭉쭉 빵빵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절벽 가슴 때문에 하루하루 빡치는 여성분들을 위해 제가 진짜 믿을만한 성형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수술을 받았던 아이 병원에서 지금 FHD 내시경 물방울 가슴 성형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FHD 내시경 물방울 가슴 성형은 현존하는 최고 해상도에 FHD 내시경을 사용해서 혈관 손상을 줄이고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이 가슴 수술을 한다고 해요 또한 개인의 체형에 맞게 가장 적합한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가슴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무엇보다 FDA 승인을 받은 안정성이 검증된 보형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 여보세요? 손아님? 저 D급? D급 가능해요? 아니 그냥 유형 선생님 F급? 그 수박만한 게 쭉쭉빵빵 가능해요? 쭉쭉쭉빵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